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가 면제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확대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해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큐코드를 통해 확인이 되면 한국 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내달 1일부터 격리 면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을 2차까지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자와 3차 접종자입니다. 기존의 방역 교통망 운영도 내달 1일부터 중단되고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에서 7일차 등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입국 6에서 7일차에는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2022년 연례기도회가 공의와 회복이란 주제로 3월 12일 오전 8시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회장 송성대 장로는 인사한 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하여 세계적인 국가가 되며 온 국민이 뜻을 같이하여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 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양민석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20에서 23절을 인용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영적인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주변에는 많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역사가 움직여간다며 우리 모두 나라와 새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뉴욕 지회 고문 장철우 목사, 뉴욕 교역 회장 김희봉 목사, 뉴욕 한인 장로 연합회 회장 황규복 장로가 대표 기도했습니다. 이날 연례기도회에서는 이봉관 장로와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고문 장석진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고한승 목사, 찰스 윤 회장, 그레이스 맹 의원, 김남수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뉴욕 장로 성가단이 특별 찬양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동부 한미노회는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하야트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제99차 정기 노회를 열고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예배와 회무처리에 이어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와 목회 현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박순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포럼 주제 인도는 김원재 목사와 고구경 목사가 맡았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의 뉴욕 노회는 66회 정기 노회를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영락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에는 이상호 목사, 부노회장에는 김일국 목사, 김기준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임원 명단은 서기 박민중 목사, 부서기 김원진 목사, 회록서기 조유환 목사, 부회록서기 조경훈 목사, 회계 김용호 장로, 부회계 김한두 장로로 구성되었습니다. 노회장 주용강 목사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뉴욕 노회가 기도하는 노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를 기도로 잘 해결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